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1일 재병무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 모두 협찬 이런 거와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FC 구단주로 있는 시절에 관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기업들이 그 즈음에 인허가 이런 것들을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고 그 다음에 김건희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3번입니다.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협찬을 기업들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이 혹시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의 계율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남FC는 축구구단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고요. 여기에 두산그룹 등 대기업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후원금을 내고 비슷한 시점에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씨 문제와 관련한 후원의 개요는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커바나 콘텐츠라는 전시기획사가 있는데 이 기업 전시하는 데에 후원사들이 2016년 12월에는 23개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0개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6개라는 것도 있고 17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시회를 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후원 협찬을 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김건희씨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검사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자 그러면 후원은 누구한테 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니까 성남FC에 후원한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씨의 경우에는 2016년 거는 이때 윤석열 검사가 대전고검검사였을 때거든요. 좌천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있을 때입니다. 검찰총장이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찬사를 모집하는 주체는 어디냐. 이걸 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의 대외협력업무 담당. 그러니까 성남FC가 협찬사를 직접 모집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외협력업무 담당인 사람이 그 모집 장본인인데 이 사람은 성남시 축구협회장이라고 하는 이모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모씨가 이재명 후보가 2008년에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분당갑 지역구위원회 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구당 사무국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조카가 성남FC에서 협찬사를 모집한 주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김건희씨의 경우에는 누구냐. 우선 2019년 하나만 보죠. 하나만 보면 이 협찬사 유치권이 원론사 연합뉴스에도 있었고 코바나 컨텐츠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유치한 협찬사는 GS칼텍스, CJ그룹 등 12곳이고 여기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유치한 것은 우리금융그룹, 노루페인트, 도이치모터스 등 12곳입니다. 12곳은 1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굵직굵직한 대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협찬과 김건희 협찬이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선 성남FC에 대한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 이거는 2018년 6월 달에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최근까지 3년 3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뭉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3년 3개월간 뭉갰다 이거죠.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6월 달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이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때는 후보도 아니었죠. 경기도지사를 소환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거는 선거,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뭐 피의자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적 서면조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면조사, 그냥 뭐 질문지 보내가지고 질문지 써서 그냥 받아봤다는 거죠. 형식상의 조사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 뒤에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쩍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3개월간 뭉개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이게 수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이유서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6개 기업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성남FC의 광고비, 후원금 등을 낸 사실 인정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팩트에 따라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뭐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자리 증거야 뭐. 증거야.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증거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후원을 하고 협찬을 하고 했는데 그거와 이 기업들의 현안. 이걸 해결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 후원금을 협찬사를 모집한 곳, 모집한 사람, 이 사람도 하고 이재명 당시 구산주도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관계자들도 소환을 해서 그동안에 무슨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관련성이 없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과연 따졌는가. 따졌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별로 그런 흔적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는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수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협찬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자 그럼 김건희 협찬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는 2020년, 작년 재작년이죠. 11월 4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수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검찰이 커바러 컨텐츠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 영장을 통째로 기각합니다. 자 흔히 압수수색 영장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원이 발부해줍니다. 아니 수사를 이러이러한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할 이유가 없죠. 수사의 시작이니까 누굴 구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발부를 해주는데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법조 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죠.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야 이건 뭐 범죄 혐의 같지가 않은데 이건. 그러니까 아예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 김명수 법원이. 이런 겁니다.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 이제 기각했으면 범죄 혐의가 안 된다는 걸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수사를 포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서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임의로 제출받고 뭐 막 온갖 꼼수와 편법을 써서 수사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김건희 대표는 부르질 못했습니다. 왜 못 불렀을까요? 왜 못 불렀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께 있고 18년께 있고 19년께 있다고. 그런데 2016년 거 협찬은 작년 12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왜? 이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거는 작년 12월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놓고 2018년 거와 19년 거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때 이미 1년 이상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대표는 소환조차 못합니다. 만약에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왜 소환을 못합니까? 처포영장도 발부할 수 있고요. 피의자로 소환하면 되는데 혐의를 발견 못했다는 얘기죠. 1년 넘게 수사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2018년 거와 19년 거를 계속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협찬과 김건희 협찬의 수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최근에 불거졌냐면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자 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작년 9월부터 바로 이 이재명 협찬에 관해서 재수사를 해달라 하는 여러 곳에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봤더니 아 이거 경찰 수사에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판단을 하고 지청장한테 계속 이거를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박은정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에서 징계하려고 했을 때 앞장섰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뭐 경찰 조사기록이 8500페이지쯤 된다고 하죠. 계속 뭉개는 겁니다. 뭐 4번이라는 보도도 있고 7번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 이거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지청장한테 7번을 4번 보도 7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7번을 건의를 했는데 지청장이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청장이 그런 반응을 보였더군요. 8500페이지를 꼼꼼히 내가 들여다보느라고 그런 것이지 뭉개인 게 아니다. 아니 지청장이 어떤 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왜 들여다봅니까? 못 믿어서 지청장이 차장검사 못 믿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검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다가 자기가 검찰을 계속해야 할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했으나 불가능했다. 그게 이제 은유적으로 자기가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다. 지청장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남시의 유관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후원금이 있는데 그 후원금의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까지 있다. 그런데도 수사를 지청장이 맡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이재명 협찬과 관련해서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협찬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 거는 무혐이 됐고 2018년과 2019년 거 관련해서는 1년 넘게 1년 3개월째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건 뭐 한 3, 4개월 2, 3개월이면 수사 끝날 내용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대표 소환 소식이 없다. 하는 얘기는 혐의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협찬사 유치권 2019년의 경우에 보면 유치권은 연합뉴스의 대부분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협찬권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그리고 지금 검찰의 재수사 추진 이 부분은 검찰이 또는 여권이 막고 있거나 봐준 것 이렇게 판단이 되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1년 3개월 동안 뭐 여기저기를 통해서 다 수사를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마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차이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과정, 결과, 남은 의혹 이것들을 보면 두 사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TV토론이나 오늘 TV토론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상대로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다.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런 내용이고요. 국민들이 이 두 협찬 사건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